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교회 자금을 배임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가운데 대법원이 20개월째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성락교회 교회개혁협의회 측 500여 명의 교인들이 17일 대법원 앞에 모여 김기동 목사의 혐의에 대해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종교 사기꾼 김기동을 엄벌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에 나선 교인들은 성락교회가 6년째 이어지고 있는 분열 사태를 끝내고 건강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속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교회개혁협의회 교인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비성경적 귀신론 등으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성락교회 김기동 씨는 교회 자금을 배임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한 후 20개월째 재판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의 정보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